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 오늘 이렇게 하찮은 날씨에 여러분들 영두산공원 그죠? 우리 부산의 자랑인 영두산공원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예 이렇게 안다고 하트 해주신 언니 너무 이쁘신 언니 그리고 우리 오빠들도 건강하게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즐겁게 박수치고 오늘도 네 이야 진짜 멋진 언니 오빠들 함께 해서 너무 좋아요. 자 여기 지금 오늘 우리 행사하는 코스모 예 코스모 연예예술봉사단 예 같이 합니다. 우리 꼬마이들도 너무 우리 병아내들 이뻐요. 그죠? 예 같이 해요. 아 우리 어머님들도 같이 예 박수치고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같이 힘내서 노래하고 하면 우리 하루하루 더 젊어져요. 그죠? 자 그러면 아 오늘 하영자 우리 가수님 우리 코스모의 김 실장님 모시겠습니다. 예 마포동전 갑니다.